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랄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연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을 같이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기를 말씀가지고 화평의 복음공동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A형 B형 또 AB형 O형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런 혈액형별로 보면 성격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제가 각각의 혈액형 특성을 말할 때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형은 은근히 할 말 다한다 내숭을 떤다 뒷끝이 좀 긴 편이다 낯가림이 심하다 감정표현의 숙스러움을 느낀다 웃으면서도 비꼬는 말 잘한다 인간관계가 어정쩡하는 경우가 많다 A형입니다 B형 귀가 얇다 배가 고프면 예민하다 직설적이다 자동심이 강하다 속마음은 여린데 쿨한 척한다 구속을 싫어한다 오지랖이 넓다 A형 B형 공감이 좀 됩니까 AB형 AB형 감정표현이 서툴다 의심이 많다 대놓고 비꼬는데 밉지는 않다 아부 뜨는 거 싫어한다 나대는 사람 싫어한다 사람 잘 안 믿는다 비관적이다 땀 흘리는 거 싫어한다 마지막 O형 기본파다 단순하다 리드의 역할을 하는 걸 좋아한다 호불로 심하다 호불로 아시죠 좋고 안 좋고 확실하게 구분하지요 아부하는 거 좋아한다 일단 저지르는 것을 좋아한다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 맞지 않겠지만은 좀 공감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빨리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혈액형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혈액형이 뭐냐 물어보면 그 사람을 대강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는데 광자는데 공감을 많이 제가 도움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도 혈액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전투 상황을 빗대어 가지고 이들이 설명합니다 고조 A형은 작전 짜기만 짜다가 전투가 끝납니다 자유분방한 B형은 전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는 놈 청사는 놈 제멋대로입니다 O형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나가서 싸웁니다 AB형은 전투 중에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면 기어나와서 깃발 꽂고 사진 찍고 합니다 우리와 혈액형 상황이 좀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혈액형과 관련해서 남편들이 집에서 사랑받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제 아내의 혈액형은 아주 귀하고 드문 피입니다 바로 미인형입니다 왜 갑자기 혈액형 이야기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하고 관련이 있어요 혈액형 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살아온 문화 삶의 문화 이 문화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에 따라서 표정이 표현이 반응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보다 성향이 다릅니다 백인 백색 만인 만색입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세상 모임은 모임이 비슷하죠 레벨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평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힘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하나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천주교 하나 불교 거의 하나지요 기독교는 종파가 하도 교파들이 많아 가지고 교황 떴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는데 총회장 쳐다보다 않습니다 하도 총회장이 많아 가지고 찢어지고 갈라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사단이 내나 가지고 아무 힘 없습니다 교회가 지역에 영향을 입혀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하나가 될 힘을 입히죠 2, 3, 5천 종족 아무나 합니까 왜 세계교회 한국교회 가만히 있습니까 흉내만 내고 있지 실제 하나도 원합니다 메시지도 없고 전략도 없고 원리스도 안 되니까 다 찢어지지요 나라가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이 구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쏟아부은데 전부 불교 천주교 다 가져가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연받은 자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뭐예요 반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성교를 말합니다 생명 살리는 거기에 통해 예수 앞으로 이삼필라라고 오천 종교 보고마 이것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종교는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것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러운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우리는 아니에요 영적인 것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되었다 그것도 글작품으로 75인구 중에 여러분같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문 삼아주시고 우리를 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 뭐 화평 화평의 보금공동체를 다 이루어야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 사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원료수 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 피형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지 틀린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 여자하고 결혼해가 지금까지 사는데 서울 문화 부산 문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까지 안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안 맞아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 가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목사님도 저 늘 본 것처럼 말이 그냥 별차례스럽게 편안하게 이게 농담이지 진담이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다 미닝이 돼버려요 돼버리는데 서울 사람도 안 그래요 집사람 만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주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아주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같이 그냥 부산에 태어나서 살던 그런 보수으로 말했다가는 또 상처받아 이것이 안 맞아요 여러분요 그만큼 다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표현이 이렇게 차이가 이리 크구나 전라도 사람 정타운 사람 완전 다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요 얘기 많잖아요 일단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의를 지킵니다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죠 왜 경상도 사람들은 편해요 아무 표현도 안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참 착해요 제가 솔직하게 전라도 사람들은 진짜 착해요 일단 나대질 안 해 이 교회는 나대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고는 경상도만 조심하면 돼요 경상도 이거 기질 자체가 틀립니다 대구가 또 틀려요 노지이잖아 대구가 또 틀립니다 경남 마산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일단 질러 놓고 보면 그 정도로 셉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그런데 참 이 경상도 전라도 문화 다 다른 것처럼 정청도 말할 것도 없고 뭘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게 정청이 속을 알 수가 없어 나라 지역 지방마다 이렇게 표현이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네스가 안 되는 게 원네스 사단이 갖고 놀기 좋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장 3줄에 평안의 면헌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안 했잖아요 힘써 지키라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다른 게 공격이 아니라 교회만 공격해요 그것도 복음이 있는 교회 집중 공격합니다 왜 복음 없는 교회야 뭐 군대 이렇게 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 뭐 하게 만들어요 육적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상처 육신적인 그 전부 육적인 거 계속 유혹합니다 사기 3장의 나중심 사람이요 마지막 남은 보류가 사단에 갖고 노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드리면 믿음 좋아 보여도 뭐 담 났다 떠들어 사도요 자존심 하면 딱 건드리면 그냥 다 드러나 버려요 그냥 나중심 육장의 물질 중심 시험 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 만들지 뭐 건축한다 뭐 한다 온갖 시험 들어 못 견뎁니다 못 견뎌 우리는 못해서 날린다 우리 교회는 못 들여서 우는데 대단한 거지요 물질 시험 다 들게 만들어요 교회 다 잡고 싶어 교회 나가도 안 나간 사람들 그게 물질 때문에 다 11장이 뭐예요 어떻게 견뎌서 성경중심 자기가 최고야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기분 나빠 자기 알아줘야 되는데 이 장식이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매몰시켜 버려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동안에 감정이 심하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결과 뻔하잖아요 길 가는 사람 10명 불러 보세요 10명 중 8명 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 교회 다 나가서 봤어요 지난주도 만나면 우리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운동한 데 데려왔는데 둘 다 교회를 다녔어요 만민중앙회 다 다녔어요 교회 안 나 시험 들었대 장노인 데 시험 듣는 거요 시험 듣는 거 간단하지 그럼 교회 안 나가버려요 오랫동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사단이 갖고 놀기 너무 좋지 원리스 안 되면 뭐 아무 힘 없지 원리스가 아니라 원리스를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지형을 넓히 하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 저도 교회가요 교회가 그 지역에 산다면 그 지역의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켜야지 강서구 살면서 강서구에 예원교가 세워졌으면 예원교가 강서구를 지각패를 해야지 영양 확 입혀야지 우리 건축한다고 지금까지 못해 이제 두고 봐 지역 다 죽었어요 이제 허감 세례들 뭐 어린이집이고 노인증이고 어디 기관이고 부서구 딱 영양 입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가할 거라고 우리 건축한다고 이런 다들 여기에 지금 올인했는데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강서구 그냥 구 전체를 다 한 손바닥에 보면서 우리가 세계 보면 떠들면서 왜 지역 보면 안 하느냐 말이지 캠프하지만 거정구도가 안 되고 이제는 기관별로 들어가서 부서별로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논정할 것 없이 다 장악하는 이러한 시댐이 이제 건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교회 자동심이에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가 안 되는데 뭐 뭐 안 끝내면 아 그거 안 된다 이래저래 다 사단시 물음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원교회는 현장실상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화평의 복음 공통에 이루면서 2, 3, 7 날 5천 주도 지역민족 세계보험 아멘 이 실현의 주역들 되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이루는 화평입니다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왜이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에베스 2장 1절 10절 말씀 통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부분을 다루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전을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그 범위를 개인을 넘어서 이제 구원 받을 자들의 교회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베스의 1차적 수신자인 에베스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 너희는 어떤 상태였냐 그걸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해분의 불혜성을 누리지 못하고 옛 틀 옛 습관에 딱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잡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스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한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으며 거기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은약들에 대해서는 왜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또 없는 자이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해할 수 있지만 새가족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은약 백성이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한 거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한민족을 택해야 메시아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고 당시 아브라함 너 나와 일과 친척 떠나 내가 지지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아 우상 만들고 있는데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상 만들고 있는데 나와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입기 19장에 보면 이 은약이 신의 산에서 체결됐다 그래서 신의 산 은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착각 속에서 이방인들을 무조건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성지순례 가보면 이방인들 우리를 이방인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이방인들 음식도 못 먹게 그 다음 내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 이런 거 먹으라 그러고 그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는지 또 막 김성 보듯이 쳐다봐요 이 유대인들이요 당시 성전의 구제를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성전에는 다양한 떨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제사들이는 제사장떨 이스라엘 남자들만이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떨 그리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떨 그 밖의 이방인의 떨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떨이 장소적으로 여인의 떨이고 솔로몬 성전에서 여인의 떨은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기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남유다로 모합 암몬 연합군들이 그렇게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요사밧 왕이 남유다 요소와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식을 선포하고 온 회중의 성전의 새 떨 안에 모이도록 여기서 여호와께 강구했습니다 이 떨이 바로 여인의 떨 기도의 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떨과 여인의 떨 사이에는 담을 딱 사아놨어요 그래서 경고문을 딱 붙여놨어요 어떤 이방인도 여인의 떨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했으며 이런 배경 속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은 혈통저로우면 이방인들이 유대인 남자라 하면 누구나 봐도 할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바뀌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이들은 그리스도와 은약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의 은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그러니 당연히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열두 가지 이 저주 속에서 그렇게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이런 영계 흐름 속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영적 상태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난 거 아니냐 13절입니다 이제는 선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몸된 상태 한몸된 상태 영적으로 한몫하게 된 상태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화평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막힌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피로 완전히 흐러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느냐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루시는 화평에 늘 감사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나면서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갈등 생긴다 그런 게 왜 생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함의 세상 속에서 불신자 상태 12가지에 빠져가지고 점점이 찾아가고 기준을 섬기고 그야말로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세상 인생 바닥을 살면서 얼마나 창세기 3장 속에 헤엄치고 다녔어요 그러고 구원받았으면 계속 24시 항상 기뻐 감사해야지 교회 나와가지고 불평 원망한다 말 됩니까? 말 안되지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뭔 시험 듭니까? 저주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바뀌었는데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를 바뀌었는데 뭐가 갈등이 오냐말이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화평하게 원리스되게 못하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런 화평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금산교회 이장 목사님과 조특삼 장로님 스토리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 일명 기역자 교회로 불립니다 옛날에는 기역자 교회 많았어요 왜냐하면 출입구가 남자가 다르고 여자 다릅니다 중간에 커튼 딱 쳐놨어요 남자 여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유교 사상이 확 뿌리져 내려 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 늘 그렇게 남자가 따로 예배 들었어요 들어온 입구도 다르고 앉아 옆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같이 앉지는 않았어요 같이 앉은 지 얼마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남자 여자가 앉는 거 보고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숙덕숙덕 했다고 저거 봐라 저거 남 여자가 앉았다 저거 저거 마시고 한 놈 아니냐 이래서 그랬다니까요 그런지 얼마 안 되요 불과 우리나라에도 근데 옛날에는 멍중했어요 따로따로 물론 자꾸 봄 깨닫고 커튼이 이제 걷어내고 해체했지만 이 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님과 조덕삼 장노님의 만남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에요 마방을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 조 장노님께서 테이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험을 받고 자기 집 사랑체를 금산교회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조 장님 집에 머섬이고 마부 생활했던 이 자익도 청년때입니다 보험을 받았어요 같이 받았습니다 이 조 장노님하고 같이 받고 예수를 같이 믿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의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도 같이 받고 또 같이 영수도 같이 됐어요 영수 영수란 말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에요 교회 관리하고 행정도 처리하고 설교자가 없으면 대신 설교하고 우리 친할아버지가 영수였어요 영수 부산 수영교회라고 수영로 아니고 수영교회 고신척입니다 그 영수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진짜 장로가 필요하잖아요 장로를 세우는데 피택 장로 세우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제일 제자가 테이트 성교사님의 제자가 이 두 분이란 말이에요 조덕삼하고 그 다음 이 자익이란 말이에요 이 둘을 세워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결과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제치고 장로 폐쩍이 되었어요 그 당시는 철저하게 신분사회였어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머슴이 주인보다 더 먼저 뭘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교인들도 충격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조덕삼이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보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궤벽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물론 2년 후에 조덕삼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장로가 되자마자 이 자익을 말이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대로 후원하고 목사되고 나서 그 자기가 검사한 교회 단위 목사로 청병하여 단위 목사된 거예요 자동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이후에 이 자익 목사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교회 교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자익이 한국의 장로의 총회장을 하면서 이 세부인이었어요 세부인은 얼마나 유능했던지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큰 영향을 입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초대 교회는 한국 사회의 신분 장벽을 다 그는 화해의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이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러신 이 화평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는 장시 3장의 자기중심들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변화된 새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원 공동체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구역 모든 지역 어떤 공동체든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화평의 공동체에 되어야 돼요 화평의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 걸림돌이 없이 어느 누구도 부정적인 말이나 사단심부를 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고 영적 비상하는 그런 증거이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화평을 화평을 이루신 목적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며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본문에서 먼데 있는 너희라는 말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까운데 있는 자라는 말 유대인을 말하죠 이 두 대상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화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안이 있냐 평안이 없냐 그는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구분합니다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절대 없습니다 늘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악인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불평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불평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겠어요 마치 뭐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지금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물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가 답을 달라고 해배고 있는 저 불신자들 저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현장에 유리 방어하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평안을 평안을 선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번 주 명절 열 주간에 여러분들 만나는 자들마다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다른 선물을 할 거 없어요 다른 선물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선물하는 기회가 되어야 좋사사 평안이 최고잖아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왜 믿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편안한 게 뭐 있습니까 세상에 전부 다 불안하지 텔레비 틀어보세요 서로 싸우고 본장 물고 뜯고 씻고 하얀 아들이었다 전부 환경 근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누가 주시느냐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화를 보면 프로사고개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프로사고개라는 말은요 나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나아가게 왕을 아련하길 원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왕에게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의 최척근 그 척근을 프로사고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프로사고개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이제는 프로사고개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 이분 출석에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분 중간에 오늘 필리핀 현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분 중간 민도로와 팔라완에서 멀티 전도 캠프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분 캠프는 지역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전문성 캠프합니다 민도로 지역에서는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그야말로 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팔라완 지역에는 청년들이 가서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문화 스포츠 의료 미용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저도 세미나를 여러 곳에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출석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 있으면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영적인 우상 문화가 확실히 단절되고 우리 가문의 새로운 복음 문화가 뿌리내게 되어야 좋으사사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를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통화에 이루신 화평을 이루는 이 목적 화평기하는 이 목적 이것이 우리의 전도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만든 이런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덜불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역사학자 런던 대학교 교수인 올렌트 피아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아지스 속삭이는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속삭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소련 스탈린의 통치하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속삭이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해야만 하는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서 속삭인다 속삭인다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구소련 사람들이 속삭인 스탈린 이게 지금 엄청난 지향 속에 임했는데 살을 남겨서 속삭이다 보니까 길이 들여졌어 그래서 한 마리다 속삭이자 길이 들여진 소련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속삭이는 사람들 너무 많아 속삭이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속삭여 자기들끼리만 놀아 우리는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라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외치는 사람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캠프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외치는 사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화평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영원가족들이 정말로 이 덜풀 불을 일으키듯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하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야 주옵사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허감이 물러가고 가문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추석기간에 일어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